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트위터 계정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고인코리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고요. 오른쪽은 코딩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왼쪽의 트위터가 여러분의 컴퓨터 또는 여러분의 트위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트위터 계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트위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설정을 해보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친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친구를 외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러분이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 트윗 팔로잉 팔로워라고 적혀있는 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제 아이디가 적혀있잖아요. 내 프로필 페이지 보기라고 적혀있는 데를 마우스 포인트로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프로필 페이지에요. 프로필은 자신의 소개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프로필 페이지에 URL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URL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좀 좁은데 화면을 좀 키워보죠.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 프로필 페이지를 가리키는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인터넷 주소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한 다음에 자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복사한 거죠. 그럼 그 주소를 친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메신저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보내주면 친구가 그 주소를 받아서 자신의 브라우저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여러분의 프로필 페이지로 친구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팔로우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친구, 친구는 누구죠? 예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친구죠. 이 친구가 이고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팔로우하는 겁니다. 팔로우는 뭐라고 했죠? 구독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쓰는 말이 친구의 홈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이제 트위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했었던 트위터죠. 그 글이죠. 자 지금 친구의 걸 보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의 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또 다시 한번 메시지를 써볼게요. 바쁘다, 바빠. 오늘 뭔가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여러분이. 그리고 트윗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글이 작성돼서 공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다시 친구의 컴퓨터 화면이거든요. 그럼 친구가 이제 트위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조금 바뀌면서 여러분이 작성한 바쁘다, 바빠 라고 하는 글이 이 친구의 홈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친구의 트위터를 여러분이 구독할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친구가 내 페이지 프로필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버튼을 여기 있는 주소 있죠.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친구의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 이 프로필 페이지에 팔로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팔로잉이라고 바뀌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친구가 쓴 글을 구독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친구 컴퓨터예요. 친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심심하다 라고 트윗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의 홈 화면에 자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가 작성한 심심하다 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친구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 코딩 에브리바디 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의 글을 봤어요. 여러분이 친구가 심심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친구한테 여기다가 뭐라고 댓글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이 심심하다 라고 하는 글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안 보이던 그 링크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답글 리트윗 관심글 담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답글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코딩 에브리바디 즉 친구의 계정에게 답글하기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골뱅이 코딩 에브리바디 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이 영어는 코딩 에브리바디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어 놀자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위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이렇게 자신의 이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코딩 에브리바디 가 놓여있고 골뱅이로 시작하죠. 놀자 라고 작성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친구는 여기 홈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딩 에브리바디 는 친구잖아요. 자신의 아이디 뒤에 놀자 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말고 친해지기 라고 하는 이 메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여러분이 작성한 여러분이 보내준 메시지가 이 화면에 출력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 놀자가 여기 화면에 나타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친구에게 그냥 여러분이 글을 작성한 것은 여기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 심심하다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친구 거고요. 코딩 이거인 코리아라고 하는 저 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홈 화면에 나타나고요. 앞에다가 골뱅이 그리고 아이디 이 아이디는 누구죠? 여러분 친구의 아이디죠. 그리고 띄우기 하고 한 칸 띄워야 됩니다. 놀자 라고 작성해서 툴스 쓰게 되면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 즉 여러분의 친구죠. 친구의 친해지기 화면에 출력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은 이 심심하다에 대해서 답장을 한 거지만 다르게 오늘 자 골뱅이 코 까지 쓰면 co까지 쓰면 여러분이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닉네임을 이렇게 추천해 주거든요. 이거잖아요. 친구께 그럼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누구누구와 자 이 뒤에 아이디 뒤에는 한 칸에 꼭 끼우셔야 돼요.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라고 적고요. 트윗을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 코딩에 에브리바디의 화면이에요. 거기에 친해지기를 클릭해 보면 오늘 골뱅이 코딩에 에브리바디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반응에 뜨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친해지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트윗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작성했는데 그 메시지 안에 골뱅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이디 예를 들면 이고잉코리아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누군가가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여기 친해지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글쓰기 하고서 앞에다가 골뱅이를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고잉코리아니까 이고잉코리아니까 이고잉코리아까지 하면 밑에 추천이 나오죠? 클릭하면 이고잉코리아가 완성됩니다. 자 추천이 없으면 그냥 쭉 적으시면 돼요. 이고잉코리아 어 잘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트윗하기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트위터 화면인데요 친해지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가 여러분에게 보낸 메시지인 잘 있었어가 친해지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리트윗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트윗 리트윗을 우리말로 하면 인용이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윗을 써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나중이란 말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괴태의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트윗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작성한 글이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홈 화면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방금 쓴 말 선을 행하는데 나중이란 말은 필요 없다 괴태가 한 말을 봤는데 아 되게 괜찮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을 구독하고 여러분 친구가 자신을 구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리트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리트윗이라고 하는 이 링크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팔로워들에게 리트윗 할까요? 팔로워는 구독자들이죠. 선을 행하는데 나중이란 말은 필요 없다 괴태 자 리트윗을 하게 되면 자 옆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고인 코리아라고 하는 여러분의 친구 아니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여러분의 친구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 친구 코딩 에브리바디 라고 하는 이 친구의 팔로워 여기 지금 팔로워가 아직 한 명도 없긴 하지만 팔로워가 백 명이면 백 명의 홈 화면에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표시되게 된다는 거죠. 저게 바로 리트윗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트윗을 하다가 예를 들면 여기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가 쓴 이 트윗이 있어요. 보통 트위터에서는 글을 트윗이라고 부릅니다. 트윗 글 하나를 메세지 트윗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트윗을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리트윗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뭐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올려놓으면 위에 리트윗이라고 적혀요. 자 이 리트윗 버튼을 클릭하고 리트윗을 누르면 자 지금 여러분이 윤미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글을 리트윗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친구가 홈 화면을 홈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윤미래가 작성한 이 축하축하 뭐 윤미래 선생님 이 글이 이 친구의 타임라인에 나타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여러분의 친구는 윤미래를 구독하고 있지 않거든요. 구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윤미래가 작성한 트윗을 리트윗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팔로잉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친구의 트위터에도 이렇게 윤미래의 글이 올라오는 거죠. 어렵고 복잡하죠. 이게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로 풀었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을 행하는데 나중이란 말은 필요없다라는 글을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 글을 리트윗할 수도 있지만 관심글 담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글 담기를 클릭하면 이 글이 이제 관심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프로필 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프로필 페이지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코딩 에브리바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소개 페이지로 가죠. 그 중에서 관심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보면 여러분이 관심글로 지정한 글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리트윗은 리트윗과 관심글은 뭐가 다르냐면 리트윗 같은 경우는 리트윗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홈 화면에 여러분이 리트윗한 그 글이 노출되게 되는 거고요. 관심글은 여러분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홈 화면에 노출이 되지 않고 그냥 관심글로 지정이 돼서 나중에 뭐 좋은 글이거나 중요한 글이거나 이런 경우에 관심글을 클릭해서 다시 그 글을 찾아내기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즐겨찾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